미카 조색제 실험 안녕하세요 쏘마트입니다 자 대충 감 오죠 뭐 하려고 하는지 미카 조색제 실험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많이들 질문 주시는 내용인데요 가장 많은 질문 아크릴 물감 섞어서 해도 돼요? 몰라요 저도 안 해봤어요 오늘 같이 해보자고요 해외 유튜브 영상들 보시면요 제스모나이트로는 실험 영상이 있어요 제가 하나 요 위에다가 링크 할게요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세요 자 그분은 조색제의 양을 동일하게 맞춰서 진행을 하셨는데요 저는 완벽하게 맞춰지진 않겠지만 비슷한 명도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맞춰볼게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조색제들은 뭐냐면요 요거 미카 조색제죠 요거에 원래 사용하는 거 많이 질문 주시는 아크릴 물감 준비했고요 이거는 파우더예요 마고레진에서 나오는 파우더고요 요렇게 가루죠 그리고 얘는 알콜 잉크예요 레츠 레진 알콜 잉크 요거 예전에 사놨던 건데 잘 흔들어서 잘 흔들어서 써봅시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크리스탈 레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아크릴 잉크 준비했어요 미카 수성 아크릴 레진 준비했고요 파우더 대 리퀴드 2대 1로 사용할게요 자 이 몰드는요 사실 4개짜리인데 제가 두 세트를 사가지고 요게 지금 같은 게 2개 있어요 요렇게 지오드 코스터 몰드고요 요 몰드 예쁘게 생겼죠 요거 제가 밑에다 링크할게요 리퀴드 먼저 담아줄게요 사실 가장 기본이 되는 거 미카 조색제 먼저 넣어줄게요 하나 둘 두 방울만 넣어줄게요 너무 진하지 않게 리퀴드 10만 더 넣어줄게요 너무 적을지도 모르겠어가지고 리퀴드 총 50이고요 100 100 자 이렇게 미카 조색제 넣은 거 제일 먼저 해봤고요 제일 궁금했던 거 아크릴 물감 50 물감을 요만큼 넣어볼까요 100 알코올 잉크 넣어볼게요 이게 잘 섞어서 쪼로록 넣어볼게요 쪼로록 넣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넣고 더 넣어보지 마 음 색깔이 잘 나는데 쪼로록 넣었어요 전혀 수치화되지 않은 용어 쪼로록 얼마를 넣었다는 거야 아크릴 잉크 아크릴 잉크 자 이제 네 번째 거 얘 요 쪼만한데 들어있는 알코홀 잉크 색깔 뭐예요? 자, 얘 섞어볼게요. 얘 좀 불안하긴 한데 알코올 잉크 이게 될까? 뭐지? 한 번도 안 썼더니 여기가 오호라, 너 이렇게 생긴 애였구나 여기를 뚫어줘야 되나봐요 이렇게 빵구뽕 오케이 쭈루룩 오! 우와, 알코올 들어가니까 이런 느낌? 어? 뭐야? 막 찌꺼기가 생겨요 뭐 될까? 안 되는 거 아니야? 분리되는 느낌인데? 뭐야, 이거 되는 거 맞을까요? 여기 봐, 가루가 너무 생겨 뭐지? 몰라, 나는 그냥 실험을 할 뿐이고 안 될 것 같은데, 이상하게 될 것 같아 더 넣으면 안 될 것 같아 연하게 나오더라도 이렇게 가볼게요 더 넣으면 좀 이상해질 것 같아 전혀 섞이질 않아, 분리가 막 돼 쿠앵크가 되었어요 섞였다기보다 기계의 힘을 빌려서 그냥 무지막지하게 억지로 섞었다는 그런 느낌? 자, 얘는 잉크 제가 명도를 맞춘다고 했었죠 아, 그런 말을 왜 해가지고 그냥 넣어본다, 다양한 명도를 즐긴다고 생각... 아, 그런 얘기를 뭐 하러 했지? 이제 남은 것은 하나 파우더 음, 예쁘다, 그쵸? 이 정도 넣을까요? 너무 많나? 잘 적어주면 섞일 것 같기도 하고 자, 이렇게 다섯 가지 실험을 해봤고요 얘는 이제 뭐 딱딱해요 근데 얘까지 경화될 때까지 기다려 볼게요 한 30분? 이따 봐요 분명 헷갈릴 것 같아서 제가 이름을 좀 썼어요 뭐가 뭔지 30분쯤 지났으니까요 이제 디몰드 해봅시다 자, 이렇게 됐고요 뭐 모두 다 조색제를 많이 넣어줘서 문제 생긴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 딱딱하고 예쁘게 잘 말랐고요 명도를 통일해주기로 했던 말은 없었던 걸로 할게요 특히 알코올 잉크 같은 거는 아마 이 정도 어둡기로 만들려고 했으면 다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랬으면 이건 굳지 않았을 거예요 문제가 분명히 생겼을 거예요 얘는 두 방울만 넣는데도 이렇게 됐죠 아마 한 세 방울 넣었으면 이 정도 어둡기 나왔을 거예요 뭐 이거야 뭐 말할 필요 없는 너무 찰떡궁합인 조색제고 자, 그럼 이거 없으면 뭘 사용하시겠어요 저라면요 아크릴 잉크 괜찮았던 거 같아요 섞이기도 굉장히 잘 섞이고 발색도 좋고 그리고 전혀 문제될 거 없이 잘 마르고 강도에도 문제가 없어요 사용하기 너무 괜찮았던 거 같아요 너무 많이 넣으시면 안 될 것 같지만 웬만큼 넣어도 이 정도 어둡기가 금방 나왔어요 그 다음에는 이것도 나쁘지 않았어요 아크릴 물감 넣은 거에 비해서 색상이 아주 진하게 나오진 않았지만요 역시 문제가 생기지 않았고 조금 더 넣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네 두 개 중에서는 얘가 나요 발색이 좋죠 우선은 그런데 잘 섞이지는 않았던 거 같아요 얘가 저는 기계에 힘을 빌려가지고 했으니까 위잉 하고 돌려버렸지만 손으로 해도 잘 섞일지 그거는 미지수다 그리고 이건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알코올 잉크가 싼 것도 아니고 다 때려 넣어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너무 높고 안 섞여요 심지어 기계로 섞었는데도 불구하고 요렇게 덩어리들이 보이죠 음 나는 이렇게 돌 같은 효과가 좋아 그래도 다른 걸로 내세요 이걸 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이 궁금해 하셨던 사실은 제가 더 궁금했던 실험을 해봤고요 예쁘다 모아 놓으니까 예쁘죠 예쁘네 히히 오늘의 실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다음번에 또 유익한 실험 해보자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하셔서 쏘마트 새 영상 받아보시고요 지금까지 쏘마트였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봐요